그걸로 우리 어떻게 하다 놓고 온 거야 그걸로? 들어가서 찾아보세요. 죄송합니다. 금방 찾아오겠습니다. 예예예. 아 그냥 두면 들킬텐데. 죄송합니다. 어떡하지? 이대로 있으면 되길 텐데. 찾아봤어 거기? 어 빨리빨리 찾아봐. 그래 그래 그래. 아 이쪽에도 없는데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저기요. 아 죄송합니다. 어 형 씨 수색된 거 다 드리려고? 분명히 여기 있었을 텐데 쟤 어디서 온 거야. 어쩌냐고 미남. 너 여기서 다 들키겠다. 버텨야 돼. 여기서 다 가면 다 들킬 거야. 1분이 훨씬 넘었는데 언제까지 버틸 셈이 거야? 원장 수녀님 할 수 있는 때까지 할 수 있는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. 원장 수녀님 누군가 저를 데리러 내려오고 있어요. 저분은 천사일까요? 한 걸음 도망쳐보고 한 걸음 밀어내봐도 그럴수록 넌 내 안에 커져가고